미국 증시 실적 시즌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은 한 25% 정도가 발표를 했고요. 여기 최근 2분기 요걸 보시면은 약 85%가 기대치를 빚 한 거에요. 기대치 상위한 거죠. 그리고 또 여기 기대치 만큼 발표한 기업 요정도 그리고 실적이 기대치보다 나쁜 기업들은 상당히 계속 트렌드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25%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고 이제 나머지 85% 기업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과 같은 추세면은 이거는 거의 최근 5년간 역대급 기록을 세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분위기면은 상당히 뭐 90% 이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만으로 미국 증시를 보자면 회복을 넘어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증시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별히 뭐 갑자기 폭락이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주식을 판다던가 비중을 좀 줄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예 증시를 피해 있을 시기는 전혀 아니라고 보이네요. 이번 2분기에서 좀 주목할 만한 거는요. 딱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을 요쪽이 이제 2분기거든요. 그런데 지난 1분기라든가 지난 요한 3,4분기 요거를 보면은 주가가 확실히 조금 더 좋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실적이 빚 상해하는 경우를 보면은 지난 분기는 거의 뭐 요 정도 밖에 주가 상승률, 이렇게 주가 상승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냥 요기였고, 2020년 4분기에는 주가 실적이 예상치를 상해했는데도 마이너스였고, 2020년 3분기는 한 요 정도 레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실적을 이렇게 확실히 상해하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2020년 2분기만큼 이렇게 주가 퍼포먼스가 좋다 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거는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 미스하는 경우에도 지난 분기보다는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실적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충분히 그렇게 보상, 리월드를 해주고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주가의 하락폭이 지난 분기만큼 참교육을 당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고, 3분기 실적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지, 3분기 실적이 박살이 난다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또 예상하는 거는 그것의 또 다른 의미는 이미 주가에다 반영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뭐 어느 이 정도로 좋고, 뭐 한 10 정도로 할게요. 10 정도로 좋고, 다음에는 8이라고 해요. 그래도 어쨌든 성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을 하락하면 손절하거나 아니면 관망보다는 조금이라도 하락하면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최근 달러가 강세의 모습으로 계속 보여줬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달러에 얘네들의 뭐 넷 포지셔닝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위로 가면은 달러를 사는 사람이 많은 거고, 이게 이렇게 아래로 가면 달러를 파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즉 쇼링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 달러가 이렇게 막 하락한 한창 내려갔었잖아요. 살짝 밑으로요. 이 때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트렌드가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투기자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하늘색이요. 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근에 상당히 달러 매수세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거의 중립 포지션까지 왔어요. 근데 SM 매니저 같은 경우는 최근 달러를 많이 샀음에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달러 쇼 포지션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투기적 포지션이라든가 이 해지펀드 아니면 SM 매니저. 여기서 어떻게 달러를 매수할지 매도할지 이거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중요한 건 7월 20일자, 여기 일주일, 이게 한 주 전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 전 같은 경우 달러가 총 4.4밀리언어치가 매수가 됐어요. 그리고 이 금액은 요 7월 20일 끝나는 그 전주, 그러면은 7월 한 13일이 되겠죠. 요 때도 똑같이 4.4밀리언을 매수했거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달러 쇼 포지션을 커버하는 거죠. 달러 매수 요게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7월 26일 자 주는 달러에 살짝 추가 강세가 나와가지고 93 뭐 요까지도 넘어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미국 주택 가격하고 월세 렌트 레시오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집값이 분모에 있고 그리고 분자에 월세가 있는 거죠. 렌트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2007년도 6년도 이럴 때 미국에 하우징 버블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때보다도 훨씬 넘어진 수준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봤을 때 이게 뭐 과연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미국에 이런 건물이라든가 주택 임대료를 보면은 거의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닥을 찍었으면 이제 올라가야겠죠. 집값이 올라갔는데 월세 렌트비가 그대로 있는 게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2006년도 7년도 하고 비슷하다고 봤을 때 미국 집값이 상승폭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둔화가 되거나 아니면 유지를 하고 있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확률이 높다고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렌트비, 월세, 임대료라 그러죠. 이게 올라가는 폭이 크게 나타나면은 당연히 분자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지만 살짝 꺾여서 내려온다고 추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렌트비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CPI에서 33%에서 40% Core CPI에서는 40%까지 이렇게 차지를 하고요. 거주비가요. 그리고 그냥 일반 CPI에서는 한 33% 정도 차지해요. 그래서 평균값으로 그냥 한 35% 정도 이 CPI에서는 거주비가 들어간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렌트비가 크게 만약에 오른다면 뭐 집값이 더 크게 빡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집값이 이제 상승세가 조금 둔화될 확률이 많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둔화가 되면 렌트비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렌트비가 오르면 당연히 이런 CPI에 영향이 크게 갈 수밖에 없겠죠. 20년간의 미국 S&P 500 배당 수익률을 나타낸 지표예요. 당연히 2009년도 이럴 때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 미국 대공황 이거 생긴 다음에 이때까지는 즉 그때 주가 많이 하락했을 때 4.2%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2.6%까지 상승을 했었고 이게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될까요.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2008년도 이후에 이때부터 양적 완화로 살짝 좀 연준, 패드가 어떻게 보면 마켓을 좀 조정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여기 2021년만 보더라도 특히 국채 시장은 완전히 연준이 되게 임의적으로 되게 인공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지금 거의 1.2%, 1.3%라고 봐야겠죠. 이 상태에서 주식을 참 사는 게 고민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국채의 10년물 수익률이 얼마죠? 한 1.3%까지 갔나요? 1.3%? 그러니까 차라리 거의 뭐 국채 수익률하고 S&P 주식의 수익률이 난데 이렇게 인덱스하고 비교해 보면은 거의 비슷한데 뭐 최근에 뭐 안정적이게 거의 채권처럼 배당 잘 주는 그런 회사들 많잖아요. 지금 잘 찾아보면 배당도 한 뭐 4%에서 5% 주는 되게 캐시 플로우 되게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잉여 현금으로 프리 캐시 플로우 잘 주는 잘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아직 많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국채보다는 이런 배당 잘 주는 회사가 더 매력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이게 앞으로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 봤자 주식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이렇게 낮은 우리는 이자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거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GDP GDP 하고 물가 이제 상승이 좀 제대로 나와 주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나와 주게 되면은 충분히 그 위에 있는 S&P 500 EPS 주당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낮은 수익률이 오히려 다 증명이 되고 상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멘